어저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징계 회부와 관련해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여부를 묻는 사찰을 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도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심리전 그러니까 여론조작전을 심리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한 사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판결문에 보면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수많은 단체 거의 비슷한 단체들이에요. 그런데 더 많죠. 그 단체들한테 돈 주고 그렇게 해서 온라인 사이버 심리전 과 또 오프라인 시위조직 이런 거 했다는 게 판결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차근차근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사하자마자 바로 내용 들어가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막 지금 계속 채팅으로 교육감님 너무 야위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인사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지금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고생 하셨군요. 곽 교육감님 너무나 아까운 분입니다 이러면서 또 문용휘 님은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17년서부터 이런 문건 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신 겁니까 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해서 한 게 아니죠. 제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날을 얘기했잖아요. 교육 좀 해 주세요. 네. 대단한 넷파일이라고 하는 시민 행동에서 하는 일이 이런 건가요 네. 우리 이제 광노연 전 교육감 은 우리가 이제 교육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전에는 인권 전문가로 알려졌죠. 그럼요. 그런데 실제 27년간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싸워온 아주 최고의 전문가예요. 맞습니다. 법학자이면서도 또 그래서 인권 전문가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국정원이라는 데가 바뀌지 않으면 인권 침탈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매진하셨던 분이죠. 그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셨는데 그러면서 실제 앞으로 국정원이 어떻게 개혁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이런 내용들도 쭉 하셨어요. 그랬다가 2017년대 국정원개혁위원회에서 심리전과 관련된 인사명단이 나온 이후에 그때 개인적인 사찰기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정원개혁운동의 일환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각자 갖고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 권리들이 실제 불법 사찰당에서 그 기록들이 그대로 존재한다. 그러면 시민의 권리로서 모든 내 사찰기록은 받고 또 그 안에서 불법성을 파헤치고 그다음에 그걸 폐기하도록 하자라는 운동을 하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나라 내 파일 시민행동으로 이어진 거군요. 그렇죠. 앞에는 뭐가 없냐면 열려라 국정원. 열려라.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열려라 정도가 아니라 열어라죠. 열어라. 여자식들 열어라. 열어라 국정원 이렇게 돼야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네요. 국정원. 우리가 실제로가 열어라 국정원 내나라 내 파일 시민행동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위임을 받아서 다른 나라와 이렇게 경쟁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잘 수집해서 골고루 이득이 되게 써라라고 하는 게 국정원인데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놈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출세를 하고 또 다른 세측 말에서 민주 인사들을 갖다가 탄압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사찰을 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데 써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에 불법적으로 그렇게 확보했던 파일들이 있다면 전부 다 내놔라. 열어라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과거 박정희 때 같은 경우는 시민의 인권에 대해서 탄압하기 위해서 했던 측면도 있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때는 실제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더 악랄한 그런 심리전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행동을 꾸려서 내놔라라고 해서 첫 번째 결과물 인 겁니까 이게 네. 우리가 당시에 917명의 시민들 주로 시민단체 임원들 노동단체 지도부들을 모아서 국정원에 내놔라 내파일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국정원에서 당시에 이거 굉장히 외통수에 걸렸다. 네. 이거 사실 개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안 해줄 수가 없겠다. 특히 법률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건 국가기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안보목적을 위해서 수집된 게 아니니까요.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국가기밀도 아니지만 그때 조금 눈치 빠른 사람들 언론계라든지 정치인들도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일지 몰랐어요. 그런데 국정원 예를 들어서 중요 지책을 맡고 있던 이런 사람들은 이거 엄청난 딜레마다. 지금 이 광로연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민운동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다. 그래서 외통수에 걸렸다 라는 그런 표현도 할 정도로 아는 사람들은 지금을 예견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10개가 넘는 파일들을 확보를 하셨습니다. 이 파일들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먼저 대충 소개를 해 주세요. 아니. 우선 정확하게 아까 말씀을 더 드리면 그래서 전부 다 정보공개 결정을 기각했잖아요. 처음에는 기각했죠. 그렇죠. 917명을 다 기각했고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들어갔죠. 네. 그 당시에 국정원 지도부 에서도 약간 소송을 해 줬으면 하는 눈치가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순순히 내놓기는 그러니까. 부하직원들하고 이게 도무지 이게 안 되니까 보호 차원에서라도 그런데 이걸 처리는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해 줬으면 했고 우리는 당연히 소송 가는 코스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소송 하면 돈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명만 했어요. 일단 4명만 대표 소송이죠. 시범 소송이고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렇게 4명을 대표로 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이런 제도가 없죠. 그게 그걸 이른바 클라스 액션이라고 그래요. 한 집단의 클라스가 전부 다 그 판결 효과를 받는 거를 그런데 우리는 그 집단 소송이 아직 이런 분야에 도입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저도 블랙리스트 피해자인데 그러니까 집단 소송제가 있으면 너무 편한데 정말 세게 피해를 받은 분들이 먼저 소송을 딱 따내면서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런 혜택을 볼 텐데 전부 다 다 같이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사례들 입증 하고 정리하고 그런데 1년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런 소송을 4명만 일단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경과들이 또 있었던 거죠 지금 이번 사건은 조금 다른 건 요. 4명만 입증을 했지만 국정원에서 발표한 걸 보듯이 이 4명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했던 917 명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할지를 의논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4명을 근거로 917명 그건 상징적으로 한 거다. 그래서 공개를 해라라고 압박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4명이 소송을 통해서 승리를 해서 문건을 받은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앞으로 917명 더 나아가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솔직히 이미 소송에서 승리한 바가 있으니까 계속 소송을 갖다 해 가지고 국정원이 막는다는 것은 세금도 낭비하는 것이고 불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런 불필요한 행정들을 못하게 막는 그런 효과도 있겠네요 .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이 아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국민 사과를 두 번 하고요. 불법 사찰 관행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번 대법 판결과 법률 그러니까 정보공개법이죠. 법률에 따라서 앞으로 불법 사찰 파일을 내놓으라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공개에 임하겠다 이렇게 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의 의미가 또는 우리 내놔라 내 파일 시민 행동을 전개한 대의가 뭐냐 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시민들은요 권리 하나를 갖게 됐어요 . 정보기관이 어떤 정보기관이든지 그것이 국정원이든 옛날 기무사고 지금 안보지원사령부죠 아마 또는 심지어 경찰에 정보가 있잖아요 . 정보경찰 또 어제 논의된 것처럼 범죄 수사 정보를 모으라는 건데 곁다리들을 많이 모으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내 나라 내 파일 하면 내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개인의 권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고요. 불법 사찰 파일을 돌려받을 권리가 확실하게 생겼고요. 두 번째로는 국정원을 법원이 통제할 길이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은 이제부터 정보공개 파일 욕을 받잖아요. 그 청구를 만약 국정원이나 기타 정보기관이 거절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소송을 하면 법원이 국정원이나 안보지원 사령부를 불러서 이 사람 이 단체에 대한 파일이 있느냐 갖고 와봐라 . 그런 다음에 국가안전보장 목적으로 과연 수집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직접 법관이 다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사법심사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법심사라는 건 뭐냐 하면 사법 통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보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를 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한 것이고 첫 번째 1 2 3심에서 다 그 의지를 실어서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소송에 우리 손을 들어준 거죠 . 이 부분은 내놓아라 내 파일 이 시민행동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기사들을 안 써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진짜 우리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그냥 단지 사찰 문건 몇 개가 나왔다. 그래서 강로 의원 교육감 굉장히 억울했다. 이 차원 이 아니에요. 그럼요. 언론들이 지금 감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니까 지금 대표님도 약간 감이 없으신 게 아까 왜 수천 명이 계속할 거다 그러셨잖아요. 만자 하나 더 붙여주십시오. 수천만 명이 약을 하게 될 겁니다. 올해 5천만인데요. 네. 한 2천만 정도요. 설마 5천만을 다 사찰했을까요 제가 보면 시골의 농협조합장 그리고 각 지역의 집으로 갈수록 아주 쫀쫀한 일까지도 다 사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육사가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한 인사기록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성수도 이거 좀 굉장히 겁나는 그런 상황이네요. 저도 사찰을 다 냈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럼요. 무조건요. 무조건이네요. 네. 오진님 오세균맨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우리 이 광로윤 교육감님께서 또 이 김윤태 교수님께서 이렇게 고생을 해 가지고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이렇게 하나 찾아왔는데 축하를 해 주는 기분에서라도 이렇게 슈퍼챗을 갖다 확 쏘아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최유한 평론가님 거기서 웃고만 있지 마시고 본인이 먼저 춤만 추고 있네요. 그러면 이 의미를 우리가 뭔지 알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기억하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 문건 갖고 오셨잖아요. 제가 문건을 일단 보여 드릴게요. 자 이 문건 우리 기사가 먼저 나왔네요. 문건 국가정보원의 이 문건 광로현 박재동 등등 또 김남주 변호사가 굉장히 고생을 해 주셨어요. 이 문건이 공개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문건에 들어가 있는 내용 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자 고요. 대표적으로 그 얘기 하나 해 주세요. 왜 명진수님 관련 있잖아요. 그 어처구니없는 얘기. 그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이제 명진수님 관련해서는 이 안에 나온 내용들 목록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런데 그 명진수님에 대해서 사찰을 해나가는데 그 사찰하면서 조계종과의 갈등 관계도 다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 문건만 자세히 보면 누가 조계종 안에서 협력자인지 누가 밀고자인지 누가 그 안에서 사실은 매수됐는지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내용 안에서 실제 이 명진수님이 이 많은 여러 가지 후원과 이런 것들 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밝혀졌으나 그리고 일부 언론사에서 밝혀졌으나 그거는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서 그건 안 한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요. 공개를 하지 않고. 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법정에서 바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진짜 어처구니 없는데요. . 2010년 선거에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명진 스님이 저하고 서울교육감 후보 광노연과 경기 교육감 후보 김상권한테 각 1억 원씩 선거 비용을 줬다고 와 진짜 그 사실은 확인되어 있다는 식으로 정보원이 . 정보원이. 정보원이. 언론계 정보원이라고 되어 있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기자가 나옵니까 언론계 정보원. 네. 기자가 나옵니다. 기자의 실명이나 이런 건 물론 안 나오고요. 언론계에 따르면 하면서 그게 확인됐다는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아니 어이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만약에 나중에 사초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저놈들이 저렇게 했구나. 돈을 지고 받고 명진 스님이 그럼 그 돈에 어디서 났어. 그러면 이거 횡령하고 배임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명진 스님은. . 우리는 그거 불법작용 꿀꺽 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야. 도대체 사실무근을. 네. 거기다가 써놓고 그걸 갖고 심리전을 벌여라. 아니 아니.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문건이 있는가 하면 거기 나가서 제가 그 당시에 지금 문제가 된 거 잖아요. 이른바 사후 매수죄라는 걸 제가 뒤집어 쓰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나하고 경쟁 단일화했던 후보가 나중에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고 또 우리 실무자 간에 무슨 불미스러운 얘기가 있어서 그걸 제가 시킨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고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교육감직이 너무 불편해지잖아요 .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런 이유로 이제 2억 원을 우리가 진짜 어떻게 봐도 선의의 부조였어요. 부조 행위한다고 생각하고 한 건데 그런데 그거를 제가 당했단 말이에요 . 네. 매수를 했다는 식으로. 사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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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에 사퇴한 후보자를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처구니 없는 죄목을 제가 겪었는데 대한민국 유일한 사람이죠. 전부 후보 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아무튼 이거를 가지고 이때 제가 2억을 중에 1억은 현금이 없으니까 이제 아주 가까운 친구한테 빌렸는데 빌고 갚았죠 물론. 네. 그런데 이거를 또 명진 스님이 저한테 주셨다고. 그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저는 이 에피소드를 왜 얘기하냐 하면 정말 이 정보사찰 파일의 내용을 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따위 얘기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명진 스님은 잘못하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도대체. 교육감님.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일단 명진 스님한테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 선거 그때 그렇게 힘들게 가능하게 치렀 는데 1억 줄 수도 있었네. 정말 좀 주지. 하나하나 조금씩 정리해면서 할 텐데 그러니까 사찰했던 여러 가지 문건 중에 한 내용이 명진 스님과 관련되어 있는 문건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허위사실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정보원이 제공한 것처럼 적혀있기도 했었다. 정보원이 제공을 했겠죠. 누군가가 언론계의 정보원이랍시고 얘기를 들었 겠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적은 거 아닙니까 . 본인은 적은 전원체로 들었어요 . 들은 말이라는 식인데 막 확인이 된 거지만 이러면서까지 나오잖아요 . 그러니까 저는 이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더러 이제 이 정보사찰 문건을 막 공개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꿀 읽기 없기 때문에 다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공개하는 순간 이게 아닌 굴뚝에 연기나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 그러니까 제가 충분한 해명 기회를 받고 그러기 전에는 이 내용들이 어처구니가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다 불리한 내용 그러니까 불리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람을 비난 하기 위해서 정보수집을 하는 거니까 . 그러니까 참 곤혹스럽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명진 스님 얘기는 왜 했냐 하면 이미 보도가 된 거라서 제가 한 겁니다. 안 그러면 제가 그걸 처음에 할 수가 없는데 명진 스님이 방송에서 다 손사례 치시고 진짜 웃기는 얘기를 한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다 잡혀갈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제 파일에서 나온 명진 스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광노현에 대해서 제가 받은 30개의 파일은 전부 다 문건 제목에 광노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건 제목에 명진 스님이 들어가 있는 것만 가지고 공개가 됐습니다. 12건이. 그런데 이건 봉은사 주지 축출 공작 사건만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명진 스님은 사실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건 저야가 받은 건데 광노현 제목 으로 쓰여 있어서 이건 명진 스님한테 줘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 드려야 되죠. 마찬가지로 광노현은 여기저기에 본문 에는 몹시 많은 언급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내 이름 제목으로 작성은 안 됐기 때문에 저야가 못 받은 것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것이다. 그것도 있겠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거 가요. 잠시만요. 지금 일단 진행상 미미님 그리고 quivxfkj님 그리고 별빛님 부통사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하시죠. 네.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아마 국정원개혁하러 들어가서 위원회에서 하면서 여러 자료를 받았을 거예요 . 그런데 그 자료가 한정된 자료만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 그러니까 탁 쳐서 광노현 나왔다면 광노현의 제목에만 나오는 거예요 . 그렇죠. 그런데 만약 내용에 나와 있는 것 그거는 거의 접근을 못 할 수도 있죠. 아니 아니요. 검색 이 가능한데 그렇게를 안 한 거죠 . 그렇게 안 한 거죠. 검은 검색을 안 하고 제목 검색만 했다는 거예요. 내용 검색 안 하고 . 실제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거고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지금 원세원 형사재판에서 나온 하나의 내용은 어떤 게 나왔냐면 국정원 안에 특별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대가 문건을 작성하고 지휘부에 보고 후 바로 폐기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사찰 정보도 일부 일 거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찰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분류하는데 하나는 개인 사찰했던 내용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매수했든지 도청을 했든지 이런 불법을 저질러서 확보한 거 세 번째는 그걸 갖고 공작한 거 그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재미난 재미난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가 막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얘기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파일들을 분류해보면 일단 하나는 불법적으로 사찰을 한 걸 정리해놓은 파일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작을 한 것을 정리해놓은 파일이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 그러 시죠 그러니까 그게 양쪽이고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개인 사찰을 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매수하거나 도청하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 정황들 그런 것들을 지금 따옴표 속에서 많이 밝혔기 때문에 추적 해 들어가면 그런 내용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잘 분류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조직이 사실상 존재했고 그 조직들을 활용해서 불법적으로 개인을 갖다 사찰했는지가 전모가 드러날 수 있겠네요. 전모는 아니죠. 왜냐하면 폐기하고 남은 자료라는 거예요. 찌꺼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어떻게 보면 일부라도 이런 네트워크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언론계 무슨 종사자라든가 매수당한 어떤 불교계 교육계 교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아마 우리 민주진보 진영 사이에도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아니. 심지어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좌파단체 우리의 좌파단체 협력자에 의하면 그 내용도 나옵니다. 야. 이게 뭐야. 잠깐. 좌파단체 협력자 여기저기 다 심어놓아 있는 거죠. 그분들이 혹시 지금 갑자기 커밍아웃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설치는 그런 분들 아닐까요 글쎄 모르죠.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좌파단체 아닙니까 거기서 회계사 하다가 뭐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 이런 분들 분명히 그럴 수 있잖아요. 민변 이런데도 그러니까 시민에 대한 거기서 튀어나온 변호사님 뭐 이런 분들 그렇죠. 시민에 대한 개인사찰이 갖고 있는 불법성 반민주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이런 정보 수집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 가지고 옮겨 매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공작을 할 수 있는 또 기본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갖고 있는 불법성이 아주 큰 거죠.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보태드리고 싶은데 지금 말씀에 전모 얘기 하셨잖아요. 전모를 밝히는 방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10만 명이 사찰 대상 이었어요. 지난 60년 정보부 역사에서. 그러니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 사찰 국민 감시를 없앴단 말이에요. 네. 아예 정보부서 국내 정보부서를 해체했습니다. 그렇죠. 국정원의 국 두 개를 해체해서 거기 종사자를 다 재배치했거든요. 그리고 요원들의 기관 출입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부서에서 생산해냈던 국내 불법 사찰이죠. 국가안전보장 목적과 상관없으니까 이 파일들은 봉인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봉인을 했다는 건데 일반 직원들이 접근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조치를 했지만 무엇이 안 됐냐 하면 전모를 밝히진 않았단 말이에요. 전모를 밝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불법 사찰 당했다고 의심되는 개인과 단체들 공직자와 민간인들은 전부 다 신청해라. 그러면 우리가 찾아서 반환하겠다. 공부해주겠다. 이런다고 전모가 밝혀지지 않는 거는 지금 김인태 교수께서 이미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모를 밝히려면 누가 해야 되냐면 국정원이나 기무사나 옛날 보안사죠. 이런 데서 민간인 사찰을 어떻게 했으며 대학생 강제징집 녹화 사업은 어떻게 했으며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전부 본인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들이. 고발자가 아니고 내부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이런 거 안 하니까 여기서 옷대가리가 정확하게 국민에게 역사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걸 전모를 밝혀야죠. 박정현 국정원장이 밝히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연차별로 국내 사찰에 동원된 인력은 얼마고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였으며 이른바 협력자는 몇 명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연간 생산된 사찰 대상자는 몇 명이었고 생산된 문건은 몇 개였다. 이런 사실들을 딱 밝히면 그래야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는 결기가 기관차 안에서 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협력했던 사람이 협력의 대가를 안 받았을까요 아까 매수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돈을 받았거나 직을 받았거나 이런 짓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되어 있고 고위공직자되어 있고 어디 공공기관에 대표되어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가려내야죠. 어떻게 다른 사람들 사찰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이렇게 자료 올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각계 대표들 15명 이상 분들이 또 개인 사찰 정보를 내놔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가 또 나올 거죠. 그러면 저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분석할 겁니다. 지금 이제 곽 전 교육감님께서는 국정원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하면 전 자기네들이 이득이고 만약 안 해도 하나하나 우리가 파서 그때 공작했던 사람들 다 밝힐 겁니다. 지금 실제로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 아직은. 어떤 거를 인적청산에 초점을 맞추면 이게 일 진행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그런 우려가 또 있군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극복해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국정원법 개혁안이 어제 정보소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7일에는 정보위원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계획인데 그것이 이제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내와 국외 파트를 없애고 국내 파트를 떼어내고 그다음에 수사권을 떼어낸다. 그렇게 해서 전면적인 구조개편을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법 통과가 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모를 파악해서 그런데 전모를 국정원이나 정보기관이 스스로 하면 좋은데 안 하면 대통령께서 독립위원회를 설치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발족을 시켜서 이걸 다 협력해라 이 전모를 드러내는데 이거는 무슨 국가안보 관련도 아니고 그렇죠. 과거에 잘못한 일들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안 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고 하고 이런 정보 지금 불법 사찰 파일을 불법 사찰 받은 단체나 개인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럼 심지어 대법원장도 양승태 대법원장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드러났잖아요. 양승태도 사찰했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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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반이 금요일마다 근무 시간이 6시까지잖아요. 그런데 3시쯤에 직원들 데리고 주말 등산을 산을 좋아해서 우면 산을 올랐다고 그래서 좀 빈축을 산다 이런 식으로 한 정보 파일에 나왔고 당시에 춘천지방법원장 한 분은 다음 대법관은 내 차례다 하면서 심지어 강원도 지역에 이외수 작가가 있잖아요. 이외수 작가한테 가서 자꾸만 대법관 운동을 하고 앉아있다 이런 내용의 첩법 보고 파일이 동양보고 파일이 세상에 드러났죠. 댓글 공작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를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정말로 성실하게 찾아서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파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중앙정보부 시절부터인데. 네. 엄청나게 있죠. 그러니까 이 불법사찰 파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완전 가짜 정보라든가 뭐. 그렇죠. 그런 것들도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 폐기로 갈 건지 이걸 갖고서 사회적 토론해야죠. 지금 이제 대법원장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엄청난 거 하나는 박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엄청난 게 있나요. 우리가 exx대법원장. exx요. 대법원장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긍정적이 있다고 하게 될 거예요. 딱 들어오는 분이 하나 있네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법원에 심어놓은 좌파 변호사를 통해 광루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을 우려 누가 얘기했냐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자. 잠깐. 잠깐만. 이때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 떠오르는 사람들이 사법부를 어떻게 받는가 대법원장을 어떻게 받는가 그러면 실제 지금 이 영장판사들은 그때 3명이나 4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좌파 변호사다. 변호사 출신의 판사를 한 거죠. 그리고 심어놨다. 이 정도의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시각은 검찰도 공유한 걸로 보여요. 지금 그런 식의 표현들을 검찰 쪽에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얘기한 거이고 공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보고 수준이에요. 검찰 발의예요. 지금 커테이션 한 겁니다. 인용한 거예요. 직접. 이따위 생각을 하는 검찰이니까 지금 말이야 양승태가 사찰했던 파일 갖다가 반부패수사부 던져주면서 거기서 얘네들 갖다 조져봐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시각 있죠. 검찰이 갖고 있는 이 시각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때 좌파 변호사 출신이라는 거 대신 좌파 판사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얘기해도 되는데 우리법연구회를 지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했잖아요. 사찰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범죄 기록을 갖고 와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보면 주요 사건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건이라든가 또는 울산 시장 사건이라든가 이 주요 재판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대검에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있는데 여긴 범죄수사정보를 모으라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판사정보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모았냐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예요. 이거는요. 우리법연구회를 그냥 이 사람들 용어로 하면 좌파 판사. 이걸 더 심하게 하면 빨갱이. 더 심하게 하면 종국 좌파인데 이건 원세용 국정원이 늘 쓰던 말이에요. 검찰은 지금 윤석열의 검찰이 지금 우리 정부가 바뀐 지가 3년 반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판사를 전부 다 좌파 우파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로 나눠서 저 사람은 정치 성향에 따라서 판결 내리는 사람 이렇게 찍고 저건 좌파 이렇게 해서 판사 사회를 좌파 우파 진법 호수 빨갱이 화이트 이렇게 나누고 말이죠. 무리를 빚었는지 그걸 따지고 그러니까 이 시각이라는 게 박근혜 시대 국정원의 시각과 윤석열 검찰의 시각이 뭐가 달라졌나 봐요. 동일하죠. 동일하지. 그러면 도대체 어느 시절을 살고 있는 거냐고 이 사람은. 이것만으로도 아니 무슨 범죄수사정보 정책 세우라고 그랬지 판사 성향 정보 정책 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공소유지에 필요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 법연구회 소송여부가 어떻게 공소유지에 관계가 있습니까 공소유지하려면 증거를 잘 찾아내고 해야지. 우리 법학자 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재판인이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아니 검사는 수사로 말해야 된다면서요. 수사를 말한다는 것은 증거 찾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자기의 소가 정당하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공소유지 활동에 판사 뒷조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우리 법연구회 판사라는 걸 정보 수집을 할 땐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빨갱이 낙인 찍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이 양방 훌륭한 거다 이렇게 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윤수님 아그네스 김님 그리고 바람꽃님 또 파랑한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주 기자회견도 하러 가셔야 되는데. 자 기자회견 우리가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그거 하나만 일러드리고 갑시다. 오늘 주요한 인사 명단 한 다섯 분만 얘기해 주시죠. 우선 고인윤의 시간입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분 중의 한 분은 고 문익한 목사님입니다. 고 문익한 목사님에 대한 사찰 기록들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폐기하지 않고 남은 것만. 그런데 문성근 영화인께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어떻게 사찰하고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공개 청구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준동 감독 영화 예술인이에요. 우리가 봉준호 감독 이런 분들처럼 많은 영화 예술인들을 좌익이라고 낙인 찍고 그 사람들을 사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분들도 참여하기로 했고요. 민주노총이라든지 정교조 출신의 대표분들도 참여하기로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에서 지금 용기를 내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3년 전에 처음 모집할 때 917명보다 더 광범위하게 지금 한 1,500만 정도는 쏟아져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김상권 부총리 김승환 교육감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는 사실은 여태껏 발목 잡고 있는 게 다 사찰의 결과물들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형을 국정원에서 공작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까지도 있어요. 그 다음에 노회찬 전 의원 노회찬 의원님 해서 다 돌아가신 분들은 가족들이 상의해서 신청하시겠다고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언론인에는 김어준 주진우 씨 이런 분들이 다 해서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게 나오겠죠. 저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찰을 받았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를 들어 광범위원 교육감님의 그때 재판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비판을 하면서 손절을 하고 가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표변하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사찰을 받았던 대상들이 이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실마리도 좀 잡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찰을 통해서 뭔가 약점이 딱 잡혀 그러면 그 약점을 가지고 너 이거 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한테 좌파 협력자가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합리적인 광범위원 교육감님하고 달라요. 광범위원 교육감님은 앞으로 진실 역사적 진실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처벌 위주로 하지 말고 역사적 사실을 밝히자.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그런 입장이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한 명 한 명 다 밝히자. 그 실마리까지 다 찾자. 그래서 부역했던 사람들 정리하고 넘어가자. 우리가 50년 전 60년 전 일제시대는 못해도 최근 건 하고 넘어가야죠. 딴 거 떠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걸 밝히고 스스로 그랬다고 한다면 나와서 사과하고 나 이제부터는 잘 살겠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불이익도 좀 주려고 그러는 건데요. 불이익은 공직에는 가면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이 내 나라 내 파일을 해서 제가 사찰 파일을 30권 51쪽이거든요 저에 대한 게. 이걸 받아봤잖아요. 아니 저 몰래 사찰하잖아요. 엿듣고 엿보아서 사찰한 사람들이 10년도 안 돼서 제 손에 본인들의 사찰 파일이 쥐어질 거라고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내 사찰 파일을 보리라고 꿈도 못 꾸셨잖아요. 사실 저는 이게 위대한 촛불심의 혁명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수고 권력기관 개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이런 분위기가 속에서 사법부도 개편이 되고 그렇죠. 이런 게 다 맞물려서 우리가 딱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2017년 추석 지나서 만났잖아요. 그래갖고 준비기간을 거쳐서 정말 그때 기억이 삼성합니다. 그때 같이 했던 분들이 박재동 화백 저하고 같이 공동대표 맡고 있고요. 또 김인국 신부님 사제당 공동대표 셨죠 당시에. 또 이호상 선생님 여성시민운동가 시고요. 이영주 당시 민주노총 사무처장 그쪽이 경향신문사 안에 그냥 갇혀 있었죠. 그분하고 제가 노동계 시민사회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다섯 분이 함께 공동대표를 맡아서 애를 썼고 우리 김윤태 교수님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전주에서 정말 20번 이상 오고 가는 노고를 마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 3년 만에 1, 2, 3심을 다 이기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그래서 아무튼 오늘이 왔는데 이제 과제가 아직도 할 일들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할 일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러 떠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김성수tv를 이렇게 제일 먼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저희들도 어떻게든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초만 할까요? 네. 30초만. 네. 보통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사찰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운동이라든지 여태까지 노동계라든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한테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연들을 들어보면 정말 헤어져서 실현을 당한 슬픔을 그쪽 아버지를 고발한 경우 사찰한 경우 공유업 조합장에서 떨어져서 떨어진 상대병을 한 경우 이런 여러 가지들도 각 지구에서는 일어났다. 그래서 이 시민 한 명 한 명에게 갖고 있는 권리는 꼭 나에 대한 사채 있을지 모르니까 신청해서 어떤 건지 보고 또 업되면 안심하고 또 폐기할 건 폐기하고 책임지게 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도 신청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서 이제 기자회견하러 가셔야죠. 사이에 우리 광고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대로 응원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선물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아. 부모님도 주방용품 바꿔야 한다고 하시던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수대로 몰이 있잖아요. 퇴새형 쇼핑몰인 성수대로 몰은 압도적인 할인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 뒤 승인 절차를 거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와 정말 주방용품에서부터 반려용품, 간단식품까지 없는 물건이 없네요. 지금 쇼핑하러 성수대로 몰로 고고! 지금 성수대로 몰으로 오세요.